반갑습니다. 메가스터디 수학 영역 장미리입니다. 자 오늘 2021년 우리 12월 모의고사 우리 고2 친구들 이제 후반부 해설 강의 할 거고요. 15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15번 문제. 두 다항함수 fx와 gx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-1분에 fx-a 플러스 2가 4라는 극한값을 갖고요. 그리고 또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-1분에 gx 플러스 a-2가 a라는 극한값을 갖는다고 합니다. 자 이때 함수 fx와 gx의 곱한 이 함수가 x가 1에서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래요. 자 상수 a값은? 이라고 물어봤죠. 자 그러면 x가 1에서 이 함수를 먼저 미분해서 그럼 곱의 미분법으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리고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자 이게 fx와 gx가 곱해져 있는 함수에 미분한 도함수예요. 자 그때 미분계수가 1이라는 건 x가 1일 때를 대입하시면 f'1 곱하기 g1 더하기 f1 곱하기 g'1이라는 거예요. 자 이게 그때 미분계수고 이것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겁니다. 자 그때 상수 a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f'1과 g1, f1과 g'1을 이 극한을 통해서 힌트를 얻어볼게요. 자 그러면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분모가 당연히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만 극한값 존재할 수 있는 거죠.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면 이 분자 x자리에 1을 집어 넣었을 때도 0이어야 하고 이 분자 x자리에 1을 집어 넣었을 때도 0이어야 해요. 왜냐하면 0분의 0꼴이어야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잖아. 자 그럼 f1은 a-2고 그 다음에 g1은 2-a가 되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는 건 마이너스 a-2로 두고 즉 이게 f1과 같은 거니까 즉 마이너스 f1이라고 쓸 수 있죠. 그치? 그럼 x-1분의 fx-f1이 x가 1에 가까워진다라는 건 결국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x가 1에서 미분계수의 정의인 거예요. 그럼 f'1이 뭐다? 4라는 거야. 자 그 다음 마찬가지 g1이 2-a니까 자 여기를 마이너스 마이너스 2-a로 요렇게 묶을 수 있겠죠. 자 그럼 요게 또 g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g1로 바뀌게 되면 x-1분의 gx-g1 즉 뭐다? g'1을 의미하는 거겠지. 그쵸? 아 따라서 g'1은요 그냥 a래요. 자 이제 집어 넣읍시다. 자 요게 4야. g1은 2-a야. 더하기 f1은 a-2야. g'1은 a야. 자 이렇게 곱한 게 1이다. 요걸 해결하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 8-4a 플러스 a제곱-2a가 1이다. 요렇게 나오고요. a제곱-6a 자 그 다음에 요 1이 좌변으로 잠깐 넘어올게요. 자 그러면 플러스 아 요 마이너스 1인데. 그쵸? 마이너스 1. 요 마이너스 1이 좌변으로 넘어오면 플러스 9는 0이다. 요렇게 되는 거니까 a-3의 제곱이 0이다. 요렇게 인수분해된다. 자 그러므로 a가 몇이다? 3이다. 네 요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정답은 3번이에요.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 범위에 대해서 자 사인세타 4제곱 플러스 코사인세타 4제곱이 32분의 23이다. 자 이제 사인세타 마이너스 코사인세타의 값을 물어봤죠? 자 우리 이제 4제곱 플러스 4제곱은 그러면 제곱 플러스 제곱을 전체 제곱해서 나온 전개식 중에 존재하는 형태의 식이잖아. 자 그럼 내가 사인을 그냥 s라고 쓰고 코사인은 잠깐 c라고 쓸게. 그럼 s4제곱 플러스 c4제곱이 나오기 위해서는 s제곱과 c제곱을 전체 제곱했다가 빼기 2 곱하기 둘이 한 번씩 곱한 거를 해줘야 돼. 이건 뭐 곱셈 공식 변형한 거지. 근데 s제곱 플러스 c제곱은 항상 1이잖아요. 그거 제곱해봤자 1이고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s제곱 c제곱은 s와 c의 곱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? 자 그리고 요게 32분의 23이라 했어요. 그러면 sc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 좌변으로 갈게. 2sc의 제곱이 1에서 32분의 23을 빼. 즉 32분의 뭐가 되죠? 요게 9가 됩니다. 그쵸? 그러면 sc의 제곱만 남긴 것은 2가 우변의 분모로 가서 64분의 9가 되고요. 그럼 따라서 sc를 루트 씌우면 플러스 마이너스 8분의 3인데요. 자 우리 세타 범위가 2분의 5보다 크고 5보다 작기 때문에 제 2사분면이에요. 그러면 그때 사인은 양수, 코사인은 음수야. 그럼 둘이 곱한 건 무조건 마이너스 8분의 3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오케이. 자 나는 s 마이너스 c를 구해야 돼. 그러면 s 마이너스 c를 우리가 s 마이너스 c의 제곱을 구한 다음에 다시 루트 씌워서 구합시다. 자 s 마이너스 c의 제곱은요. s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sc죠. 그치?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잖아. 자 요거 s제곱 플러스 c제곱은 1이야. 마이너스 2 곱하기 sc는 마이너스 8분의 3이에요. 자 여기다가 루트 씌우는 거죠. 물론 선생님 여기 플러스에요 마이너스에요를 묻는다면 s 마이너스 c는 자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인 걸 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전체는 플러스에요. 그래서 그냥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3 계산하시면 돼요. 그럼 1 플러스 4분의 3에다가 루트 씌워져 있는 거니까 4분의 7에 루트 씌워져 있으니 2분의 루트 7이다. 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.